자 가보죠. 하나, 둘, 셋. 이제 새로운 옷도 생겨둔 거야. 오오오오오오. 달라지고 싶잖아. 오케이. 자 새로운 옷을 구입하러 왔어요. 새로운 옷을 주시옵. 이번에 돈쓰거죠. 안녕. 아니. 음.. 뭐 있냐? 우주 메카닉옥. 플레이 뱀. 빠이빠이. 어? 아 아래꺼 잘못 입을까. 어떻게 갈아입니? 갈아입는 우주인가? 어떻게 갈아입은 우주니? 갈아입고 싶은데, 갈아입고 싶은데. 우주 갈아입는 옷이 없어. 어떡해. 아미이보를 알고 있는가? 모른다. 안녕. 그러면. 솔직히 우주벨 그렇게 이쁘진 않아가지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타라입고. 와 45원 없더라구요. 만약 한 다음에. 탕원복이 더 이쁜 것 같죠? 캬. 하. 왜 옷. 옷 입었잖아. 옷 입었잖아. 아. 옷 입는 고름 없나? 아. 아. 왜 이렇게 오줌가닥 입었어. 아. 아. 아이고. 잊고싶은데 안되나 아무거나 눌러도 안될것 같네 자 안녕하세요 연호녹밥입니다 여러분 마리오데스의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나요? 즐기고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 남은 보스를 잡으면 되겠죠 됐지 위허 위에 뭔가 있는거지 이것도 뭔가 올라갈수 있을거같은데 안되나 위에서 뭐 만난거다 오 뭐야 왜왜왜왜 무슨이냐 피라미드로 놓으셨고 몬스터가 왔다 산위는 꽃밭이 또 위어왔다 입구가 입앞인데 못들어간다 크린이다 크린이다 크린 못들어간다 오 얘는 뭐야 전차야? 오 뭐야 미사일이네 간다 일단은 뒤에서 나 저를 위협할수 있는 컵부터 아 깨고 천천히 다 깨는데 뭐 승교져 있는것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냐 일단은 여기 여기 그렇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깨지라 어? 근데 저번에 없었는데 음.. 올라갈 수 있게 됐네 이제 진짜 사라질 수 있냐니까 그.. 이나.. 얘를 쏴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트루.. 오 뭐야 부활이야 몬스터 부활한거 처음 봐요 어 뭐야 아예 안나나? 아.. 아예 안나네 자 미사일 주시오 주세이 주세이 오 고전적이지만 아 못올라가? 그럼 빼겠습니다 넘보니 리버를 당기면 시앗이 나온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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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버 오오 뭐야 다음 시앗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여기 놔둬도 되는거 같네 어 아 이거 그냥 저기서 아까 여기에 파란거 섞여있던데 저거를 할수있어 할수있어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아이차 아이차 아까비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안되겠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따로 뭐 써니나 로켓포같은게 더 있으신거 쭈쭈쭈쭈쭈 야후 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제 인간 애닐마 충전 고맙다 그리고 뒤쪽에는.. 여기.. 저는 오히려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아재기인가 얘는 아재기야 뒤쪽에는.. 뭐하지? 마도네 우리는 합체! 하나랑 합체! 모두 소리 들러! 점프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정성적 으앗 아 됐다 이제 너만 먹으면 된다 오오우!!! 와 좋아하면 이런거죠? 댓글이래 근데 미안한데 갑자기 싫어졌어 아 이러면 쓴는구나 일단 한명씩 다 죽이고 아 이거 죽이면 생각해 아 뭐야 죽이면 없어? 사라져? 아 그래? 아 깜짝이야 저는 지금 스베이 여자치고 도움 많이 준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미사일 날라온 나쁜 녀석들을 역시 일단 저한테 과연은 인원들을 무조건 돌려놔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까지 다 있네요 있네 역시 땅을 좀 파괴해 잘못 파괴하면 안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한번 일단 좀 넣어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죠 그냥 죽어라 안죽네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그럼 저 파워를 얻고 파워문을 얻고 가위 벽 안에 가위 벽 거리가 되나? 애매한데 안 돼이 거 떨어지 못하죠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어디야? 여기는 어디에요? 허허허허허허허 어디? 어디죠? 여기요? 어디죠? 뭐니? 이런 데가 있었나? 깜튼이야 이쪽이 도로에 물 뒤쪽에도 뭐 있는 것 같으니까 뭐야 이거 또 누워야? 어? 오 설마 오호 오 점프력이 좋네 일단 점프력이 좋네 파이어볼 어디야? 와 여기 올라올 수 있네 쇼트카트가 없는데 아 저쪽에서 입장에서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무튼 뭐 얘를 이용해서 갈 게 있겠죠? 물도 점프하네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건가 이정도 점프력이면 할만하거든요 저거 우와 저거 뭔가 있나요?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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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뭐가 있네 얜 버리자 도미 안돼 도미 안돼 미안한데 그리고 얘가 나오니까 가자 가자 귀요미 핫 핫 핫 핫 음 핫 와 근데 진짜 고린 돌핀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오우 따다단 찾았다 꽁충아 나무 위에 솔직히 올라가는걸 좀 원하긴 했는데 올라가는건 나무 위에 트로는 어떤건데 올라가는건데 일단 저거 좀 제일 궁금했으니까 저쪽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외곽이라는게 있네요 아 또 아우 픽이야 야 왜 너가 거기서 일단은 필요한 아이고 필요하지 않나? 안 필요한 점 저거는 트럼프 카드 2가 있네 아 여기 시작 지점이네 아이쿠 이게 좀 궁금하다 뭐죠 이거? 에잇 보물 힌트 촬영하기 어 모자를 쓴 인원을 저기까지 보냈다 아무도 모르겠고 워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충전소 쪽에서 가는게 가장 빠르겠죠 자 다시 왔습니다 일단 저거는 좀 포기하겠습니다 요즘 보리나 동업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죠? 저게 없으면 안 될 뻔 자 일단 필요한 것만 하나 둘 둘 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어 됐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좁은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이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됐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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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해놓고 산선 전상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막말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아 못하는구나 아 와 저긴 이거 어떻게 올라가죠? 뭐지 더 있어? 아 저기 일단 이렇게 가면 못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 기분 좋군요 가자 가자 이걸로 축하하면 되요 뭐 광인에 아스레칩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